음 저희 제품은 콘타모 라는 제품인데 요렇게 요렇게 작은 나노 제품 귀여운 고향인데 이러한 키트 키트 같은 거를 순서대로 하나씩 뜯어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목공 풀로 붙여 가지고 이렇게 작은 이쁜 모형이 되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좀 더 다양하게 이런 모델도 다양하게 늘리려고 하고 그리고 저런 마리오 같은 라이센스 있는 그런 캐릭터도 저희가 다양하게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